네, 오구장 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오구장 전략부터 해서 앞으로의 전략까지 심도 있는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에 이창한 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지금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좀 상황에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어쨌든 미중 시간이 저가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엔비드 같은 경우가 시간을 급락하고 5% 급등세 마감이 되면서 굉장히 급등을 했고요. 그 시장의 흐름은 오늘 장에서 우리가 이어받는 흐름이고 아시아 중심, 일본을 비롯해서 아시아 중심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도 오전에 잠시 밀렸다가 지금 다시 낙폭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그대로 지금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외국인들도 5천 개 가까이 선물 쪽에 순매수가 들어오는 점들은 긍정적인데 오늘 좀 특징적인 거는 그동안 시세를 많이 끌었던 2차전지, 특히 LNF 같은 2차전지 소재 쪽의 양극재 업체들이라든가 HLB, HLB 생명과학 이런 최근에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에서 대거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거죠. 후성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반면에 어제 많이 빠졌던 HLB, HLB 쪽에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 어제 움직였던 섹터가 카지노였는데 파라다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강원랜드, 롯데강원 개발, 카지노 업체들이 저가 매수가 어제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오늘 연속적인 시세를 보이고 있고요. 카지노 업종이 움직일 때가 리오픈 쪽의 바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엔터주, 항공주들도 오늘 따라 움직이고 여행주들도 급등세가 나타나서 지금 6월 달에 대거 방역을 해제하는 조치들이 많이 나오고 두루두루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앞두고 나서 선침해성으로 리오픈 쪽의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섹터 쪽에서 차익과 리오픈 쪽의 저가 매수가 들어가서 섹터별 순환매가 다시 한 번 더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마 당분간 바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리오픈 쪽의 수급 솔리 현상을 일어낼 것 같고 최근에 오더컷 이슈가 좀 있지만 오더컷 이슈도 불구하고 PCB라든가 이런 리드 프레임 쪽은 시세가 전조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부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앞으로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면 좋을지 이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리오픈이 강조드린 게 지금 그쪽을 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가져온 건 조금 PCB 섹터 중에서 해외통DS라는 기업인데 지금 오더컷 이슈가 있지만 패키지 기업들 기판 쪽이라든가 리드 프레임 이쪽은 워낙 공급이 타이트하고 가격은 오히려 더 올라가기 때문에 오더컷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서버 쪽의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더 그게 심하고요. 지금 패키지 기판 자체는 계속 공급 부족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대만 업체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도 다진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은 오늘 PCB 기업들이 살짝 조정이 들어오는 모습이거든요. 심택이라든가 해성DS 대석전쟁이 좀 강하네요. 그래서 이런 요즘 TRB 정도 유동은 4개 정도 정도는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해성DS 좀 말씀드리겠고요. 해성DS도 1분기 원인 서프라이즈 나왔죠. 영업이익이 483억 나오고 영업이익은 컨셉 되면 61% 상여를 했는데 이게 이제 패키지 기판이 워낙 공급 부족하기 때문에 수익성 낮은 제품들이고 그리고 높은 제품도 수익성 높은 제품 위주로 판매를 했고 단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좋은데 이게 2분기나 올해 연말까지 계속 이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회사 사업본이 너무 단순해요. 패키지 기판과 차량용 반도체에 들어가는 리드 프레임을 하는데 거기다 지금 고성장 지속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대형기관에서 전기차, 전기차에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갈수록 차량용 반도체 사용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필수 소재의 리드 프레임은 사용량이 계속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시대에 맞아서 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동산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캡파 증설도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는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적도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존 사업 자체도 지금 고성장이 지속되고 캡파 증설까지도 지금 하반기에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에 사상 캐릭스도 계속 유지할 거고요. 시장에서 보는 영업이익률이 한 20%인데 어제 이제 탐방 루포트, 오늘 탐방 루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률이 23%까지 상당하는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회성DS는 PCB 석터 중에서 그동안 심택을 많이 말씀드렸지만 같이 눈여겨볼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좀 올라왔습니다. 장기 반등이 왔기 때문에 7만 천 원 이하에서 깔아두시고 깔아두시고 그 안에서 잡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겠고요. 올해와 내년 추정 EPS의 평균 8,660원의 PR 10배 적용해서 목표 주가는 8만 6천 원 제시드리고 선절가는 5만 5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오더컷 이슈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해성DS 가격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삼성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10만 원으로 상향 추정 리포트까지 나왔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구장 전략까지 잡아주신 하이투자증권의 이창환 부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렸습니다. 부장님. 네, 고맙습니다.